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.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? 다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꿈에 하고 있네. 근데 제발 나를 내버려둬. 몸이 아파서 죽겠어. 나를 구해줬던가? 내 얘기를 들어주신가? 그 녀석은 바깥에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조선에 돌아갔단다. 넌 나고 싶다. 단신들은 좋은 사람이야. 나를 도와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. 단신들처럼 좋은 사람이 내 처음부터 일본 살고 있는데 절대로 없어. 나도 단신들처럼 좋은 일하면 여기 나갈 수 있을까? 제발 나를 내보내주세요. 내 이름 내 이름 내가 난 일본사람도 아닌 조선사람도 아닌 난 일생욕이 떠날 수 없단다 그 녀석은 조선사람이지만 짠이 없어 내가 보내주세요 난 여기서 살아갈 거야 난 일본사랍니까? 조선인들이 모두 말살이야 난 일본입니까? 조선인 다 죽어버려 조선인, 조선사람 조선인 난 조선인이니까 죽여줘 그 녀석 노래 부르는 거가 들어온다 내가 넷살 때 어찌하여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집은 왜 아버지가 없어 누나와 어머니란 일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 저기 속 고용할 이상은 사람들이 서로를 몰며 가던 기억이 난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 속에서도 밥을 밥을 나누어 먹었지 엄마가 만드는 이역 끝 밥 말아 먹었는 거 기억이 난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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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미옥쿠게 반 말아 오고 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도목고 싶다 도목고 싶다